안녕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 강연을 맡은 이종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중국의 치우360이라는 업체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사실 중국에서 지낸 지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10년이 넘었고요. 사실은 14년 차 됐습니다.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바로 중국으로 가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고요. 굿필이라는 벨소리 제작업체를 시작으로 해서 소우닷컴이라는 포털업체 그리고 해피엘라먼트라는 게임업체 등등을 거치면서 지금 현재 치우360에 와 있습니다. 앞에 이민기 매니저님과는 달리 회사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혹시 이 광고 보신 분 계신가요? 저희 360의 대표 서비스인 보안 관련 서비스 어플인데요. 안드로이드 폰의 관리를 지원해주는 서비스입니다. 360 시큐리티라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국에서도 작년과 올 초에 광고를 했었는데 굉장히 독특한 컨셉으로 해서 많은 이목을 받았고 그래서 360이 그래도 좀 알려지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저희 360은 2005년도에 설립이 돼서 현재는 9600명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보안 그리고 PC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시작을 했고 중국에서는 이 분야에서는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플랫폼 사업을 하고 있고 안드로이드 모바일 플랫폼 그리고 게임 사업, IoT 사업까지 확장을 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BAT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 360도 사실은 BAT 못지않은 많은 유저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저희 360과 제 소개를 간단히 마치고요. 제가 오늘 드릴 얘기의 주제는 중국은 어렵다입니다. 굉장히 식상한 주제일 수 있는데 사실은 제가 최근 3년간 굉장히 절실하게 깨달았던 거예요. 저는 사실 360에 들어가기 전에 중국 시장에 대한 자신감으로 불타오르는 상태였습니다. 앞에서 이제 제가 쭉 많은 업체들을 거쳐서 왔는데 제가 이제 한국의 게임을 중국에서 성공적으로 원칭할 수 있고 잘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으로 360에 갔었어요. 그런데 사실 360에 있으면서 360이라는 업체는 중국에서 최대 안드로이드 마켓이기 때문에 최근 4년간 가장 핫했던 스마트폰 사업과 그리고 그중에서 가장 핫한 컨텐츠인 게임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제가 사실 그 현장 속에서 중국을 직접 보고 느낄 기회가 있었던 거죠. 그 결과 제가 느낀 깨달음은 중국은 어렵고 중국인들조차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깨달음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느꼈고 한데 오늘은 공식적인 자리니까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세 가지 정도의 얘기를 추려봤어요. 그 첫 번째는 일단 중국은 한국보다 관리 능력이 굉장히 요구되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퍼포먼스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요. 제가 지금은 이제 한국 사업을 총괄을 하고 있지만 그 360에서 게임 해외 사업 전체를 총괄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 총괄을 하면서 굉장히 사실은 직원들에 대한 관리가 어렵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중국 업체에 있으면서 많은 업체들을 봤고 저의 중국인들에 대한 생각은 계속해서 변화해 왔습니다. 제가 첫 번째 이제 1년차 때 있었던 업체는 소우닷컴이라는 업체, 유명한 포털 업체인데 그 업체의 게임 부서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업체에서 제가 느꼈던 중국인들은 아 중국인들은 직장생활을 이렇게 사회국가처럼 하는구나. 그 따고 오판이라고 하는 다들 같이 일하고 같이 나눠 먹는 그런 분위기. 왜냐하면 출근 시간이 9시 반인데 9시 반에 가면 거의 사람들이 안 와 있어요. 그러면 10시부터 이제 조금씩 조금씩 와서 11시가 되면 이제 다들 자리에 앉고 12시 점심시간을 칼칼치 지켜서 나갑니다. 나가서 또 이제 점심을 2, 3시간 가자요. 옆에 있는 노래방에 가서 노래도 하고 점심도 먹고 멀리 택시 타고 나가서 별미도 먹고 들어오고 그런데 이제 또 최종적으로 결제를 할 땐 누군가 또 결제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시절에는 거의 점심값을 안 내고 밥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한국 업체의 중국 지사에도 있었는데요. 4년 반 동안. 그때 이제 제가 느꼈던 중국인들은 중국인들은 왜 이렇게 책임감이 없지? 중국인들은 왜 이렇게 대충하지? 라는 거였습니다. 제가 사실 거기서 그때는 제가 2년 차였고 그때 업무 시작을 한국인 관리자분들과 중국인 직원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담당을 하는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인들이 뭔가를 제출해야 되는 날짜에 제출을 안 한다거나 제출을 해도 그 자료가 충분치 않거나 제충대충 돼 있을 때는 저는 이제 중간에서 보고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그 자료들 제가 만들고 제가 보충하고 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뒤지덕거리라고 생각을 하고 왜 중국인들은 이렇게 일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던 와중에 제가 새로운 업체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게 바로 해피엘레먼트라는 업체인데요. 그 해피엘레먼트라는 업체는 현재 중국에서 국민 게임을 서비스하는 업체예요. 그래서 월 사용 유저가 1억 3천만이 넘는 그런 국민 게임이고요. 그 업체를 제가 처음 접했을 때 굉장히 놀랬던 것은 모든 직원들이 반짝반짝 눈을 빈다면서 일을 하고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게 그냥 제가 잠깐 들렸는데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날 합류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업체를 제가 거치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로 중국인들은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퍼포먼스가 굉장히 차이가 큰 것 같아요. 한국보다 그 퍼포먼스가 큰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월급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내가 투자한 시간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직장에 대한 직업의식 그리고 책임감 그리고 도리 등등을 다 포함해서 내가 월급을 받으니까 밥값을 해야지라든가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는데 중국인들에게 제가 느꼈던 것은 중국인들에게 월급이라는 것은 내가 이 회사와 약속한 내가 투자해야 되는 시간에 대한 대가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들에 대해서 더 좋은 퍼포먼스를 요구를 하고 그런 책임감과 직업의식 더 좋은 태도를 요구를 하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더 큰 가치와 기회를 그리고 비전을 제시를 해줘야만 그들을 이끌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소위 리더십 관련한 책에서 자주 나오는 얘기이긴 하지만 뚜렷한 목표 그리고 성장 기회 그리고 권한 이향 이런 것들은 기본이긴 한데 더욱더 이런 능력이 더 요구되고 그리고 리더의 개인적인 역량과 그리고 매력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높이 올라갈수록 스피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느낀 두 번째 어려움은 이제 계약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런 어려움 리스크들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리스크들은 제가 중국 현장에서 최근 3년 동안 보면서 느낀 것도 있지만 그 전에도 꾸준히 보면서 느낀 것들이고요. 우선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중국에서 대금 못 받았어. 쉐어 안 해줘 이런 얘기를 좀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런 일들이 중국에서 중국 업체들끼리도 빈번히 일어납니다. 저한테는 사실은 이게 제가 어쩌면 그거를 무시하고 착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현장에서 이 사실을 알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굉장히 큰 업체고 그리고 인지도 있는 업체인데도 대금이 결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그런 이유를 살펴보면 그냥 위에 있는 간부가 바뀌어서 근데 결제가 안 나서 그 밑에 있는 업체들이 대금 결제가 안다니까 그 다음 업체로 결제가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반년 이상을 가는 케이스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중국인들한테 계약이라는 거는 협력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 같았고 사실 진행은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진행을 하다가 아 우리 생각했던 것처럼 이익이 안 나라고 하면 쉐어가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케이스를 봤고 그리고 또는 이제 하다가 아 너희들이 이거 지원 못하는 것 같아. 우리 아래나를 좀 바꾸자. 아래나를 바꾸면 쉐어도 바꿔야겠죠. 그런 경우도 봤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중국에서 계약을 해서 협력을 할 때는 우리가 가진 핵심 가치를 유지하고 그거를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정책적인 리스크인데요. 이 부분은 요즘 너무 핫한 이슈라 많이들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드 때문에 한학년 때문에 많은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래서 사실 지금 저희 게임 사업 쪽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 엔터 그리고 여러 연예인들 모두 사실 활동이나 서비스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리스크는 사실은 중국 업체들도 사실상은 지금 안고 가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정책으로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닌데 중국 업체들은 대부분 중국 정부의 사상이나 아니면 중국 정부가 결정한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말 없이 가고 특히나 이제 이럴 때일수록 밑보이지 않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합니다. 대형 업체들은 몸사리기에 나서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저돌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중소 업체들은 이런 리스크가 있더라도 약간의 편법을 사용하거나 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죠. 그런데 이제 그런 편법을 사용해서 진행을 하다가 그러다가도 만약에 생각했던 가치나 이익이 발생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거기서 또 이제 다른 업체들 협력 리스크가 생겨나고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정책적인 리스크 중국에서는 저희 해외 업체뿐만이 아니라 중국 업체들도 굉장히 강하게 느끼는 리스크이고 어려움입니다. 제가 그린 겁니다. 저는 나름 그려놓고 굉장히 만족을 했는데 저는 처음에 중국에 갈 때 굉장히 단순한 생각으로 갔어요. 중국은 크고 아직 후진국이고 우리가 더 앞서 있으니까 난 중국에 가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사실 첫 번째 업체가 한국인이 하신 중국 업체였는데 그 업체에 갈 때 제가 한국 돈으로 월 80만 원을 받고 입사를 했습니다. 중국에 가겠다라는 생각 하나였고요. 물론 되게 운이 좋아서 좋은 업체에 들어갔고 그걸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때는 정말로 자신감이 넘쳤죠. 그런데 중국에서 지내고 지내다 보니까 그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관리적인 부분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걸 느꼈고 주변에 실패하는 한국 업체들도 너무나 많이 봤고 사실 성공한 한국 업체는 제 가까이서 본 건 한 업체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입사했던 국북비레라는 벨소리 제작업체였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그 과정 속에서 또 나름 자신감을 되찾고 그리고 이제 자신감이 최고조에 오르는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360에 오게 됐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현장에서 실제 중국 업체들이 가장 활발히 활동하는 그 시장에서 그 현장을 보고 느꼈던 것은 사실 절망과 멘붕이었습니다. 정말로 너무나 이 시장이 복잡하고 그리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들이 너무 많고 그 변수들을 사실상 중국 업체들도 굉장히 컨트롤하기 어려워하는 걸 봤고 그걸 보면서 제가 내가 한국이니 내가 외국이니 그럼 우리 한국 업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사실 회의를 사실은 많이 가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사드에 직접적인 저는 이제 한국 사업을 총괄하면서 한국 컨텐츠를 가져가고 한국 업체들과 협력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사실상은 저는 굉장히 많은 걸 느꼈어요. 내가 한국을 등지고 여태까지 일을 해왔는데 더 이상 한국을 등지고 일하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생각한 게 한국이 아닌 한국을 넘어선 글로벌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또는 중국을 시장으로만 생각하고 움직였다면 이제 그게 아니라 내가 중국에서 중국을 기반으로 중국에서 시작하고 중국에서 성장하는 그런 형태를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절망을 하기는 했지만 저의 이 긴 여정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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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겠죠. 끝으로 제가 중국에서 사회생활을 한 사람으로서 만약에 여기에 중국에서의 사회생활을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좀 간단히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앞에서 어렵다 어렵다 얘기를 했지만 중국은 사실상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나 너무나 좋은 시장이었어요. 일단 성별 그리고 나이 그리고 학벌 이런 것들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능력 위주의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잘할 수 있으면 항상 기회가 열려 있어요. 그래서 또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여러분들께서 잘 능력을 발휘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아쉬웠던 부분인데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가 중국 생활을 하면서 되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제 자신에 대해서도 되게 많이 깨달았거든요. 제 자신은 사실 한국에서 자라면서 한국적인 고정관념과 한국의 인식의 틀에서 사실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사실 한국에서는 직장생활을 연차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사실 중국에서는 그런 인식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능력이 있다면 세 걸음, 다섯 걸음, 심지어는 한 번에 최고도까지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대가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익과 가치를 중시하고 신리주의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중국인들과 일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고 하는데 굉장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심이라는 거에 어떻게 보면 제가 느꼈던 중국에서 다른 해외 직원들과 같이 부딪히고 일하면서 느꼈던 거는 한국인들의 가장 큰 장점이 열심인 것 같아요. 굉장히 다들 열심히 하시고 노력을 하시는데요. 이 열심이라는 건 사실 중국 사회에서도 되게 존중받고 중국 사회에서도 잘 먹힙니다. 그래서 특히나 중국에 처음 가서 자리를 잡았을 때는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도 현명하게 요구할 건 요구하시고 대처할 건 대처하실 필요도 있고 그리고 항상 주의를 살펴보시면서 더 좋은 기회와 더 나은 발전의 자리를 또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오늘 강연을 마치고요. 네, 오늘 남은 시간도 좋은 이야기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